안녕하십니까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형수입니다. 어우 너무 추워서 말이 안 나오네. 아 나 너무 춥다. 에이 철회 내 미소라. 어 이거 뭐야. 엥? 뭐 뭐 뭐 여기 있어요 왜. 터령 유다해. 오늘만을 기다렸다고. 덤벼 덤벼. 덤벼 덤벼. 여기 체육관에 적은 게 있어? 하면 되네. 야 드로와. 야 이거 혼자 할 줄 알았지. 야 드로와 드로와. 이리와. 안 와 빨라 확. 안 들어와 빨라. 이리와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 이리와. run away. 아 이리와. 아아ities. 아아악. 아아. 아아악! 아악! 진짜 뭐야! 왜 안 그래. 왜 안 되는 거야! 어? 야! 어, 야! 밟아! 밟아! 아우.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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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2021년 검은 우리 팬데믹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? 모두 다 이겨내시라고 저처럼 모두 다 이겨내시라고 2022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레슬링은 데드 포인트에서 호호호호호호호호호